슈에무라 마떼 립스틱 리뷰를 갖고 왔는데요. 안녕하세요. 다또아입니다. 오늘은 슈에무라 마떼 립스틱 리뷰를 갖고 왔는데요. 제가 리뷰할 컬러는 총 4가지에요. 슈에무라 마떼 립스틱은 부드럽게 녹아들면서 밀착되는 텍스처와 보송보송하게 마무리되지만 건조하지는 않다는 점이 돋보이는 립스틱이에요. 그럼 마이 스윗코랄 컬러부터 리뷰해볼게요. 마이 스윗코랄은 여리여리한 코랄 컬러인데요. 입술에 발랐을 때는 좀 더 핑크빛이 도우게 발색이 되더라구요. 그 다음은 마이 케미 핑크 컬러 마이 스윗코랄 컬러보다 좀 더 채도가 높은 핑크 컬러에요. 입술에 발랐을 때 핑크빛이 많이 돌아서 핑크립을 선호하시는 분들께 추천해드리고 싶어요. 그리고 제가 제일 추천하는 마이 디어 푸시아이인데요. 보랏빛이 도는 진한 핑크 컬러로 오묘한 펄광까지 들어있는 제품이라 입술에 발랐을 때 굉장히 이쁘게 연출되더라구요. 마지막은 마이 시크릿 플럼 컬러 플럼 컬러와 베이지를 믹스한 것 같은 오묘한 색을 뽐내는 컬러인데요. 입술에 차분하고 분위기 있게 발색돼서 가을에 쓰기 좋은 색상인 것 같아요. 이번엔 마트 립스틱들을 활용해서 믹스 앤 매치를 해볼게요. 일단 입술 외곽에 파운데이션을 발라서 톤 다운을 시킨 다음에 마이 시크릿 플럼 컬러를 입술 전체에 펴발라줬어요. 마이 디어 푸시아 컬러를 입술 중앙에 대충 바른 다음에 손가락으로 살살 펴발라서 포인트를 줄게요. 그 다음 마이 케미 핑크 컬러를 입술 중앙 가운데 부분에만 발라서 입술 가운데는 좀 더 밝게 연출해볼게요. 그럼 오묘하면서 가을과 잘 어울리는 핑크 립 완성! 립 메이크업 하나로 전체적으로 분위기 있는 메이크업이 완성됐어요. 여러분 마트 립스틱 탐나시죠? 그래서 나눔 이벤트를 들고 왔어요. 제가 리뷰한 제품 중 가장 마음에 드는 컬러와 갖고 싶은 이유를 이 영상에 댓글로 남겨주세요. 추첨을 통해서 총 4분께 슈에무라 마트 립스틱 새 거를 나눔할 거예요. 이벤트 기간은 10월 17일까지고요.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.